영상 끊었습니다. 내가 계속 돌리고 있었네. 아... 입영역으로 저기를 구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얘들한테 걸려있거든. 지금 우리 주적이 잉글랜드인데 웨일즈 애들이 컴리 애들이 아니고 잉글랜드가 지금 우리 주적인데 얘들 뒤로 빼볼까? 하... 참 곤란하게 됐구만. 얘들 빼볼까? 자, 두팀통일. 생각해보니까 진짜 두팀통일네. 배치해주고 하... 꼴차들구나. 턴 넘겨볼까? 턴 넘겨볼까? 할 수 있는거 없죠? 더이상 그죠? 노팅엄? 노오르 위치를 보유하세요. 아, 그, 그 봉쇄하세요. 뭐 그런 얘긴데. 어, 체스터에 꼬이랑 있었었는데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야? 랑카스터에서 병력을 보내줄 수 있게 됐네요. 아, 지금... 음... 그래 뭐 이정, 이렇게 유지시켜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어느정도 버티기야 하... 이거 버티기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쪽은 컴리를 막고 있구요. 문제는 요... 첼시인데... 아...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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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 캐슬. 뉴 캐슬. 뉴 캐슬. 뉴 캐슬. 뉴 캐슬. 생략.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금 보내주게. 여기, 그, 그, 했지? 공정원금을 안들었지. 그지. 자, 요크... 저기서는 또... 네? 아하! 이게... 이게... 그게 되는구나? 그 뭐야... 반란군 팩션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게... 여기 원래 장군이 없었잖아요. 근데 장군이 생겼잖아. 이게... 그... 반란군 팩션이라서 그래요. 그래 뭐... 그냥 반란군이라서 그래. 다른게 아니고... 가끔 저렇게 이제... 그게 뭐에요... 장군이 없는 부대에 장군이 생겨요. 반란군 부대로 하면. 그럼 그런 현상이야. 조작기죠. 계속 아까보다 깔짝깔짝거리는거에요. 다음 전에는 저거 보내주고 조작해야겠다. 요 부대는... 노팅엄으로 들어가고... 노팅엄에도 부대가 좀 뭐였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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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의 군역이 됩시다. 자 몽고메리하고... 첼시... 저기 어디에요? 체스턴은... 뭐 그대로구요. 일단 그... 첼시에 있는 애들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 주전시켜놨습니다. 저게 진짜 안나오네. 계속 저기 처박히 있으려나? 주전시켜놨습니다... 일단 여기는 계속 해야되고 영역을 만들어주구요. 으음..... I will only address you in battle By your will, sire, we shall engage Be god, you are not my liege, my lord An honor, sire I will only address you in battle Orders, yes 자, 여기, 그리고 요셉의 비융하게 음 음 잡는 거야, 쉬운 일이지 하아 자 로제는 당신이 이쪽으로 돌아가 주고요 링콘 이건 링콘으로 읽어야 되나? 링콘으로 읽어야 되나? LN이기 때문에 아마 링콘이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링콘, 콘, 콘 저의 권한, 내 위치 아아악 저의 권한의 권한을 다 마세요 아악 그런 애들이 그냥 저렇게 해주면 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옥스 보드가 있죠 아니 이 권한의 권한, sire, 우리는 할아버지 자, 옥스 보드를 포위합니다 옥스 보드 옆은 바로 떨어져, 엉덩이고요 평화로운 땅이죠 요쪽 평야가 자 그러면은 요걸로 됐나? 내가 지금 컴리 쪽은요 귀찮아서 안 건드린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병력이 무서워서 그냥 놔두는 거기도 합니다 자 뉴 캐슬은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겠네 네 뉴 캐슬을 점령했습니다 굉장히 좋구만 뉴 캐슬 첼시만 남았네? 하헤 첼시에서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네 자 노팅험 노팅험에 있는 군대는 다시 또 움직여줘야지 노팅험은 뭐에요? 인들은 모빌리아 네키를 막나요? 자 여기도 계속 병력을 만들어 주고요 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봐 대체로 대체로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가 아마 캔터벨이었나? 아 캔터벨이 더미치지 여기도 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노르위치였나? 노르위치여 싶은데 자 거점이 되니 자 요크 상무가 자동금 타함 되는군 요크를 점령했습니다 자 요크를 점령한 군대는 런던으로 가주고 싶은데 런던으로 갈려 그러니까 런던으로 갈려 그러니까 런던으로 갈려 그러니까 여기 옆에 군대가 많다 이곳에 도착해 이럴던, 실례여 자 조세기도 잡고 응? 이거 뭐야? 이거 뭘까? 병... 뭐... 반란군이... 저... 군대가 저렇게 많아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쓸모없는 부대 요 한 부대를 여기보내서 그... 코트 저 요새 하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얘들은 이쪽으로 보내서 그리고 요 병력 빼가지고요 대장 윌리엄 옛날에 영화 중에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기사 윌리엄 기사 윌리엄 그 뭐 역사적인 가치는 없고 그냥 그 뭐야 그냥 그냥 영화였어 그냥 평범한 영화였어요 그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나름대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보지 않았지 쟤들한테 지금 보니까 기병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말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길 전투다 무난하게 이길 전투 우리가 지금 공병 비율이 높잖아요 거기다 또 고병도 어느 정도까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길 수 밖에 없는 전투 자 해볼까?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토탈하면서 왜 우리나라 국방부는 대툼을 만들까? 후방부라 그럴까? 아 진짜 그게 제일 좋더라고 뻥뻥뻥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안씨 오랜만에 보시는 거 재밌어요 내가 방송이 내가 방송을 하면 내 방송을 보면 내가 재미있어 재미있나?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나는 게임 영상을 거의 욕 없이 다 올리잖아요 정말 방송이 가끔 말아먹을 때가 있어 가끔 엄청 안 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아예 방송을 업거나 그럴 때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거 왜 내가 아 그쵸 직접 하는 게 재미있지 나도 이제 늘 그런 입장인데 보는 게 재미있다는 분도 많으니까요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아무튼 그래 늘 궁금했던 건데 그 시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여기가 컴 리령이야? 세상에 잉글랜드가 미쳤구만 저 넓은 땅을 가지고 일단 괴멸시켰습니다 시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다른 뭐 그게 있어요? 의미가 있나요? 예스 사일 어휴 난 얘들 뭐 다 안 좋은데 돈 많아서 좋다 돈 많아서 지난번에 말하셨나요? 내가 까먹었나봅니다 예스 죄송해요 하하하하 벡토리에이 로루이치 로루이치 이번 턴에 포위하고 다음 도움을 존재자 아시안... 아시안대... 근데 왜 아시안대였죠? 아시안대는 뭐였지? 아시안대는 뭐였지? 아시안대는 뭐였지? 어?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게... 병력 구성이 좀 특이하네? 나이트 템플러 이게 지금 그 에드워드는 아닌데 장군이 에드워드가 갖고 있을 군세를 얘가 갖고 있네? 특이하네? 해볼까? 저게 해볼까요? 하려던 게 전부 안 돼서 그래 맞아요 그거 들었던 기억나요 맞아요 무슨 게임이었어요? 그 기억나세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내가 최초로 접했던 온라인 게임은 지금은 없는 워바이블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워바이블 엄 Jane father Jobs 래 8, 9년생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 빠른 생일이기 때문에 같이 자랐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워바이브리라는 게임을 했었어. 포능력 저도 있고 재미는 확실히 있었어. 내가 어릴 때, 어릴 때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난 그때까지 이제 뭐 우리가 그때 하던게 뭐 내가 옛날에 방송했던거 소닉같은거 그러니까 해봤자 어릴때 느끼기로는 그럼 그렇다 깝치는거 봐 그치 움직여 움직여 새끼야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기지 근데 저것도 안움직 그치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그치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We've sent the base Kerr to Hell! We've sent the base!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clase off, no! The Player! Our men are winning the battle! If we continue like this, we will smash the enemy! Order is a battle! Prepare! As soon as we fight! from the previous 미礼hing 미礼 invo 미礼ique 시街 현ium 미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하! victory! the settlement has fallen! take the spoils of war!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ilord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ilord an order move! can't do it, sire yes yes we shall slaughter them, milord besieging them as you wish your will, sire an order sire urging armies, milord milord sire, we are victorious it's captured, sire we have won come and get me, you coward sire, march to exhaustion, sire an honor, sire my lord as you wish yes my lord your will, sire now wish they'd never been born, sire only a matter of command me, sire yes to keep us in the dead in the dead yes 네 거던가 생각해봐요 글쎄 as you command marching sir command an order orders your will sire sire orders yes sire yes sire moving to crush the enemy begot 엉덩이 심각한 사이 아닙니다. 그는 내 그는 일을 했다. 큰일에 이눕하자. 우리 그대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백더리아! 우승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두 Station에 다시 한번llor. 육승을 죽候! zomb에 불로 좌우 네. 예. 네. 네. 네, 사이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The Lord, the tide of battle seems to have turned against us. We must... The Lord, the tide of battle seems to have turned against us. The Lord, the tide of battle seems to have turned against us. 제 말 들리죠? 제 말 안 들리세요? 그쵸? 아씨 언제부터 안 들렸지? 그쵸? 이상하네? 그 밑에 보니까 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방송을 한다고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내가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 녹음 소리 나는 창 있잖아요? 그걸 아예 띄워놓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네? 그쵸? 39분부터 안 들렸다고요? 하... 10분쯤 안 들렸네 그래, 10분 동안 한 얘기는 뭐 했냐면은 체스터라는 지명이 이제 영국에 되게 많은데 체스터라는 지명이 혹시 무슨 독립적인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평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평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체스터라는 말에. 아마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안 라틴어로는 이제 라틴어에는 캄푸스라는 말이 이제 그 평원이라는 말인데 영어에도 이제 그런 말이었을까? 아 아무튼 좀 멍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동안 아무 소리가 여러분한테 안 들렸다니 참. 저는 방송을 하는 와중에는 거의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혹시 그 여러분한테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꼭 그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문제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문제보다는. 제가 말을 안 하는 문제보다는. 저는 뭐 거의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쟤들 뭐해요? 저거 뭐지? 저 미친놈들 저거 뭐야? 저 잘 나오더니 어디로 갔죠? 뭐지 저거? 님들 뭐해요? 님들 뭐해요? 님들 어디가요? 왜 님들 저 뒤에다가 그.. 배치하세요? 우리 이 분은 여기 앞에 있는데 전 신기념 병신인가? 이 아이가 저러기도 합니까? 아마 이 성 안에 있는 투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우리 이대로 있으면 그냥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시간 끌면 이기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저 AI가 병신지 다는 동안 그 나는 그 인터넷 창을 켜가지고 체스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체스터 체스터 철자가 이건가? C a e s t e r이라고 쳤는데 뭔가 기분 나쁜 늙은 남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네 체스터 그.. 지명 체스터 c h e s t e r 아 네 알겠습니다 C H E S D E R 그 프랑스어에는요 그 셰스턴가 아무튼 이런 의미로 체스터 치즈라는 뜻이 있고 다른 뜻? 볼까? 다른 뜻은 뭘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어 뭐 다른건 모르겠다 영어에는요 뭔가 기분 나쁜 늙은 남자라는 신조? 아 신조어야 그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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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원래 영어에 체스터라는 말이 영국 그 저기 뭐 주의 주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등신들아 원래 체스터란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건데 고어에서 아휴 이거 영어영문과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나 일단 AI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그죠 아직 잠깐 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아 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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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음문자일지라도 뭔가 의미가 있을텐데 그냥 단순한 지명이지가 않을텐데 원래는 요즘은 이제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잠깐만요 그럼 영문과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음 음 음 음.. 물어 났습니다. 물어 났으니까 아마 이따가 보면은 대답해 주겠죠. 네, AI는 등신같이 내가 체스터의 의미를 찾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 그렇다고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내가.. 아.. 잠깐만요. 대답이 왔네? 처음 보는 말? 체스터 체스터 체육 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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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perdu 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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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니까 일단 별뜻이 없는걸로 일단 알고있다 뭐 그런얘길 하시네 우리 아무것도 안하는 대신에 뭘 해볼까? 잠깐만요 너 좀 더 물어봐야겠다 어? AI 움직인다 그치? 그냥 움직이지 말지 계속 그러면 쟤도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어? 중격도구나? 우리 새끼들 어? 전투 시작 몇분만에 움직이는건지 모르겠다 요건대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몰라가지고 뭐 괴멸당하지도 않고 잘 버티네 어? 어? 끊긴다 내가 GTX 960으로 그래픽카드를 맞추고 내 한달 생활비를 거의 다 포기해서도 포기해서 맞춘 컴퓨터가 끊긴다 이게 포타로 자체는 안 끊기는데 분명히 무리없이 돌아갈 사양인데 그 방송 때문에 그래요 방송 프로그램이 자원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 자 자 이었습니다 죽인걸로 됐어? 야 쟤들이 쳐들어놨는데 비긴게 아니고 이긴거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만 날린게 돼버린거야? 개짜증 잠시만요 자 음 아무튼 아까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 기사윌리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제프리초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도 제가 방송을 몇번 했었죠 제프리초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요지역 요 남쪽지역 있잖아 요지역 이제 요지역을 왜 켄터베리라 그러는데 켄터베리 소사지라고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것도 짚고만 아무튼 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아무튼 그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언론 빈집터리 런던 함락 반란 중이었네 런던 함락 헉 다음 터네 한번 조절하고 싶다 일단 런던 함락됐고 런던은 생각보다 쉽게 함락될 수 좀 허무하다 아 미안해요 이거 로드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턴을 아낄 수 있는 아낄 수가 있는데 그치 여기서 요 어디지 말리스타 요 노포 빼고 한 턴을 아낄 수 있게 되겠죠 터리비셋때문에 그 터리비셋때문에 굉장히 싸우기 싫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지 쟤는 뭐 기병특별이 없었죠 말도 안봐도 되겠지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외쳐볼까 아이고 왜 자꾸 콘솔창이 내가 치트 쓰는거 같잖아 치트 안쓰는데 옛날에는 치트를 써본적이 있어요 치트 써도 재밌더라 에휴 재밌자고 하는건데 아하 잠깐만요 아하 에잇 아 얘들 때문이였구나 자 요렇게 해놓고 공병이야 이제 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저기 이제 저 정신없이 쏟아진 트래비셋들이기 때문에 야 그래 그래 화력 좀 봐요 화력 무시무시하다 그렇지 않아요? 캣터펄즈도 있었구나 뭐 이제 남은 애들은 그냥 밥들이면서 왜냐면은 우리가 기병이 흥분하기 때문이죠 그냥 이제 썰어버리면 돼 걸어도 많이 잡았네 십자군으로 이제 잉글랜드가 얻은 병력이 뭐 거의 다 개멸 됐다고 보면 되겠다 하죠 흠흠 400명 쉽게 이겼습니다 쉽게 이겼습니다 하아 하아 자 런던 쪽에 있는 자 여기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여기는 4턴 남았구요 여기는 뭐 조용합니다 자 이 병력으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움직여볼까? 가 봅시다 가보구요 턴 넘길까? 잠시만요 네 턴 넘기겠습니다 아니 옥스포드가 으아 옥스포드가 빈집을 헐리다니 세상에 지금 그 남작 동맹이 최고네요 저기 군사가 잉글랜드가 더 많네 그렇게 죽였는데도 잉글랜드가 더 많아 포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결단은 이렇게 해주고 런던 우리가 한마스 쳤죠 그죠? 요 병력은 여기를 계속 포기해주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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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런던 파투리는 거기 딱 오 다리에 걸치거나 죄송한 새끼들 여기는 아론델 아론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런데 시간을 낭비할 시간은 없다 그냥 빨리 해버리고 게임 끝내버리는게 낫지 빨리 치워버리는게 낫지 아 노리치 아 노리치 남쪽은 사이사 아론델하고 이제 저 켄터베리 밖에 안남았네 코널 지방하고 더블린은 어떻게 됐나 더블린 더블린은 지금 잉글랜드 땅이죠 아론델 얘들 참 신뢰요 하하하 자 아론델은 그러면 일단 포위하고 있고 아 사숙포나오네 아 사숙포나오네 하하 여기는 뭐 손 될게 없습니다 세턴 더 포위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컴리가 요격해왔는데 요격을 한번 요격해봅시다 격파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 더블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에이리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니까 교도가 필요한데 그 교도부가 이제 컴리 땅이죠 그 길을 비켜주긴 어려웠나 싸우기는 쉽다 없음을 내놓기 쉽다 누가 한 말이지 정발 정발이 한 말인가 송상헌이 한 말인가 그 임진임진이란 때 이제 그 부산진인가 어디서 한 말이죠 부산진 동래 부사가 아마 정발이고 그 부산진 첨사가 그거이지 싶은데 그 송상헌이지 싶은데 흠 흠 자 이번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이길까요? 어차피 쟤들 기병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해봅시다 원래 중고병들의 힘싸움을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그냥 이번엔 뭐 할 수 있는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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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중고병이 이래서 별로야 이기는 그니까 뭐 힘싸움 이건 뭐 다 못한 말이야 근데 추격이 안되잖아요 열정적으로 추격이 안되기 때문에 전후처리가 안돼 얘들은 이겨도 다 놓쳐요 그냥 그런 데서 기병하고 좀 많이 대비되지 빠르니까 기병은 그리고 또 자 충성심 하나짜리 장군 정말 망고의 충신이다 자 저건 또 어떻게 일거리지 카우 테 클 크나본 카나본 카나본 그래 카나본 컴니어로도 카나본이나 일라? 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카나본이라고 읽는건 맞아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번 넘겨볼까요? 음 저기 포위하고있던 요새가 그냥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가장 강한 세력이지 우리가 다 1등이지 이글랜드 저렇게 넓은 땅 가지고 1등 못하면 그게 증상하겠어 옥스포드에도 군대가 좀 모이고 있구요 뭐 자인은 아니지만 나른데이 저거 하나씩 사납시키는데 무엇보다 많이 좋냐 지금 잉글랜드 애들이 저기 어디죠? 에이레에서 얼마나 선전하고 있을까 에이레에서 군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에이레에서 잉글랜드 세력이 약할수록 빨리 게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좋은건데 지금 이게 영상이 49번째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끝내야지 뭘 그 영상 두개로 끝날거 아니에요? 아니면 괜히 이게 시간 얼마짜리 안되는거에요 영상 세번째 영상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는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는건데 여기는 쫓아나왔네 많이 줄었네 그죠? 아니 여기는 왜이래 여기는 이제 그 켄터베리로 가구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폐리소서와쓴 텐터베리소서시의 배경이죠? 텐터베리로 아 아 얘들은 기동력이 없지 얘들은 다음 턴에 이 어디야 웨스트컨트리 아무튼 요쪽으로 가줍니다 자 저희가 지명이 뭐더라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링콘 포트 포트 아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데도 켄터베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좋은데는 이제 켄티지방으로 그쵸 샤프버리 샤프버리 아마 저 버리라는 말도 잉글랜드 잉글랜드 옛날 고어에서 이제 무슨 의미가 있었을꺼야 분명히 아무 의미가 없었을리가 없지 이게 뭔가 있었을텐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해서 쟤들이 나오면은 쉽게 이기는거고 우리쪽으로 이제 쟤들이 진격해오면 안그러면 우리가 퇴각해야되는데 하는 수가 없이 지형도 그렇게 썩 좋진 않구나 지형도 쟤들이 유리에요 쟤들이 위쪽에 있잖아요 병력 비례나 그런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 군대만큼 우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무튼 우리 세력에서 이제 균형 잡힌 군대가 없거든 물론 기병이 좀 적긴하지만 이런거 되게 안정적이야 이렇게 하는데 보병하고 공격이 많은게 안정적이거든요 자 아 그래 안 뭐 그 뭐여 말뚝 말뚝 박을 일이 있겠어 이거 스피클 없길바라 해야지 이럴때는 대체로 기병을 한부대에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적군이 그.. 진영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쪽으로 공격해올 때가 있어요 하.. 이게 아닐때는 우리한테 기병이 없거나 뭐 아니면 이거를 못하겠다 그럴 때에는 이제 저 우리 군대 전체를 이쪽으로 기동해준다든지 그런 군돌이 필요하죠 어쨌건 지형이 나빠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아마.. 그.. 대장고 된 것 같다 괴롭다.. 공격때문에 가는동안 다 죽어버렸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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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전투를 다시 할까? 로드에서 다시 할까? 다시 할.. 어어어어씨 짜증나 짜증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 그냥 계속 포위하고 있을 순 없는데 우리 쪽 장군이 지금 그.. 정상적인 경로로 만들어진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 만들어진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포위하고 있어야 되나? 아무튼 짜증나는구나 자 몽고매리 쪽에 있는 군대는? 자 몽고매리 쪽에 있는 군대는? 그거랑 빼볼까요? 여기는 군대가 좀 없을까 싶었더니 여기도 군대가 많네 턴 넘길까요? 턴 넘길까요? 친곱 첼시가 합락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첼시를 우리가 합락 Elite 우리가 여기서 더 북진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목표는 잉글랜드거든요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눌러앉으면 돼 저 군대는 그냥 저기 수비해주면 되는거지 그 다음에 노팅웜 쪽에 하나 뭐 나왔다 그러는데 자 얘들은 요기 아까 우리 내려갔던 군대 있죠? 얘들을 지휘해주도록 할까? 예스, 노블 사이어 자 캔터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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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락시켰습니다 자 요구대는 다시 쭉 서진해주고요 샵스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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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우리가 쟤들 지휘력 때문에 아마 함락을 못 시킬 것이다 자동냉트로는 해보면 지겠죠 자동냉트로 해보면 그래서 그냥 놔둡시다 놔두고 다음 기회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샵스보리 요구대는 사실 요, 요쪽 다리에 배치해주고 싶은데 다리에도 배치 못하겠네 참 뭔가 깝깝하군요 알바가 커뮤니한테 정릉을 걸었다 자 당당히 이례적인데 쟤들 뒤로 싸우는건 저는 힘들 것 같고요 하아 용경부대가지고 쟤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쟤들이 여기가 있을까? 쟤가 대장이라면 니가 대장이냐 자 얘들은 에이미터로 가두고 하아 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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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면 안되는데 그치? 공격해 올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상 끊겠습니다